포항 철강 공단에서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지며 내려앉았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5분의 1 넓이에 걸쳐 깊은 곳은 4m까지 땅이 꺼진 건데 포항시가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평평했던 아스팔트 바닥에 가파른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을 지탱하던 기둥이 드러났고 컨테이너도 중심을 잃고 기울어졌습니다. 포항시 남구 철강산업단지 내 공장 집안이 주저앉은 건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쯤.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면적은 80m 길이의 폭 20m로 1,6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5분의 1이 넘고 땅이 꺼진 깊이도 최대 4m에 이릅니다. 다행히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공장의 집안 침하의 원인입니다. 포항시는 일단 지진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장 옆 하천에 배관 매립 공사가 원인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019년 2월과 11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데다 2018년에도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텍파기 도중 집안이 침하되는 등 땅 꺼짐 현상이 이어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